야, 그렇지, 해봐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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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야죠, 받아야죠, 받아야죠. 야, 일으켜달라고 하는 거죠. 아, 공 가져와요. 야, 가는 애들 있잖아. 아, 왜 안 가. 공 안 간다, 이렇게. 계속, 야, 석진이 와요. 꼰대, 꼰대. 아, 야, 우리 약하다. 자, 이건 아웃라인이 없기 때문에 서비천 저만큼 가도 못 받으면 그냥 장땡인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서비를 이렇게 길게 해놔야겠네. 멀리서 받는 사람 하나. 난 이해했어, 이제. 이긴 팀에게는 도둑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잘 받아야 돼, 서비천 잘 받아야 돼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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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바로, 바로 때리는 거 없죠? 아니, 서브는 바로 때려야죠, 바닥에 때려야죠. 바로, 바로 때리는 거야. 그렇지. 그렇지, 받아야지. 야! 뭐야? 아! 뭐야, 뭐야? 1대 0 1대 0 너 그 춤 아냐? 이렇게 해서 이게 춤 아냐? 이 춤 아냐 이거 깜짝이야 재지 세게 할 수도 있을까요? 저름 살살 친다 저름 살살 친다 저름 살살 친다 석진이 형 살살 친다 없잖아요 아 이런 건 하지 맙시다 되게 재밌었어요 동치는 그거 하는데 약삽 약삽해요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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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냈어요 해냈어요 뭐 하는 거예요? 대석이 형한테 그래요 깡큐야 깡큐야 이 사람 밀크 주면서 딱 페이크 깡큐인데 깡큐해 오케이 좋아 쟤 가 어 왜 쟤 가 어 왜 나한테 어 왜 나한테 와 됐다 됐어 됐어 어 왜 나한테 와 됐다 와 됐다 와 됐다 괜찮지 괜찮지 아니에요 괜찮지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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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뭐야 별이 제발 예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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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